장채옥 청령 포청을 떠나고 싶은 게냐 나으리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을 모르겠다 사전은 다시 귀찰해 모을 수 있지만 한번 잃어버린 목숨은 다시 구할 수가 없다 넌 상투꾼들에게 죽을 뻔했어 언젠가 네 예미야 오라비도 찾기 전에 네 몸이 먼저 두둥악 날 것이다 그렇게 네 마음대로 행동하려거든 내 밑에 있을 필요 없다 떠나거라 두 분 빨리 혼나세요 그래야 제가 마음 놓고 포청을 떠나지요 재미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도택 문어른 감사합니다.